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이 유용성입니다. 문의하신 증상은 세균선 각막염으로 렌즈를 밤늦게 끼거나 또 아니면 끼고 자거나 하면서 눈물과 산소 부족으로 각막 상피세포에 상처가 생기고 렌즈에 붙어있던 세균이 각막 속으로 침투하게 되면서 컨택트 렌즈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각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심한 통증과 분빗물과 함께 검은 동자 가운데 하얀 혼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이 녹아 구멍이 생기는 심한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혼탁이 남아 시력의 저하를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세균선 각막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렌즈를 끼고 자지 말고 소독된 렌즈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염수는 작은 용량의 소독된 정품을 구입해서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과로나 술, 담배는 당분간 삼가하시고 안과 치료를 잘 받으시면 큰 합병증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